사진만반 본격 사진 분석 한 장의 사진 각종을 찾아서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여고 트롯 앨범 그러나 여기 남다른 한 장의 트롯 사진이 있었습니다 역기적인 설정에 여고 졸업 사진 있다! 없다! 자! 설마! 자 과연 저 사진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진일까요? 아니면 합성을 또 역시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이 해놓은 사진일까요? 확실히 여고예요? 그럼요! 왕용 씨! 실제로 저 졸업 앨범에 저런 사진 있다? 없다? 없을 것 같아 없죠? 말도 안 되는 장난이지 저게 제일 졸업 신고 사는 선생 교정서 큰일 나지 자 과연 저 황당한 여고 졸업 사진이 있을지 없을지 지금부터 진위를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종 확인! 액틴 타고 아련하게 다가오는 꿈 많던 여고 시절 그때를 추억할 수 있기에 친구들의 모습이 담긴 졸업 앨범은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일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졸업 앨범 속의 예쁜 모습으로 남길 바라는 여고생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믿기 힘든 이 사진 진짜일까? 혹시 단서라도 있을까? 사진 안에 수많은 반응을 살피던 중 눈에 띈 강력한 단서 하나! 마침 어렵게 사진 속 주인공의 친구와 연락이 닿았는데 주인공과의 만남을 몇 차례 시도한 듯해 그녀가 일한다는 곳을 찾는 데는 일단 성공! 혹시 이 분 아시나요? 잠시만요 모르겠어요 저건 해미! 어머 해미가 이러다 어머 왠지 해미 씨? 이런 짓을 해미 씨 해미 씨 드디어 문제의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여기 품이시나요? 하나! 네 제가 모르겠는데요 오 너무도 청순한 외모 고도히 믿을 수 없다 확인 들어가 보자 저희 학교 일부인가요 드디어 실체가 드러난다 개봉박두 이게 저죠 어머 그렇다 아리따운 소녀들 속에 있다 진짜 있다 정상적으로 사진을 찍었다면 어땠을까 지나치게 호기심 많은 시청자를 위한 보너스 이런 사진도 있다 다들 예쁘게 찍길래 나는 안 예쁘게 찍어도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있는 재료를 갖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거죠 딱히 컨셉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눈썹 벽착종이를 이용해서 오 비닐봉지 비닐봉지 앨범은 추억이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절은 바로 여고 시절이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음으로써 애들이 다른 친구들의 앨범 뒤져보면서 맞아 이런 애도 있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저 기억해주고 그런다는 것도 좋았고 저한테는 추억이니까 추억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찍은 거 절대 후회 안하고요 앞으로 엽기발랄 초록 사진은 진짜 있다 여기서 끝나면 섭하지 이런 졸업사진만큼이나 시선집중 화제 만발 통통되는 아이디어의 학교 사진이 인기 단연 돋보이는 것은 재미와 더불어 기쁨 때 또한 담겼다는 급분인데 얘들아 1년만 같이 구성하자 평생이 편해진대 김태희 되자 여고생들의 소망이 팍팍 느껴지지 않는가 공부 의욕이 불끈불끈 달콤한 유혹형 급품 한 번 보면 눈이 번쩍 협박형 급품까지 그래서 준비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기반한 급품 베스트 3 3위 오늘 질질 흘린 침이 내일의 눈물이 된다 2위 하루 종일 칠판보기 지겹다면 이런 급품도 있다 칠판은 원빈이다 공부 대신 칠판과 사항에 빠질 수 있으리 위해야 합니다 과연 대망의 1위는 브리뜬 등무 강렬한 카리스마 과연 급품 속 이 남자의 정체는 거리로 나가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이 사진 먼저 하셨어요? 이거 봤어요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녀서 제 홈페이지도 올려놨어요 아 알아요 이거 본 적 있는데 나도 이거 진짜 모르는 감첨인데 우리 엄마도 아는 사진이에요 핸드폰에 많이 저장도 보여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유명해요? 네 이거 인천의 어떤 여고 선생님이라던데 빙고 인천의 여고라 평범해 보이는 학교 사진 한 장으로 스타가 된 문지의 주인공이 있을까 국외여고 알아요 알아요 사진을 보여주자 소문대로 역지나 흑발적인 반응 정말 대단하다 동반신키 동반신키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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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서 방금 튀어나온 이글들이는 저 눈빛 유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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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그렇게 하면 인기 많지 않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된다고 그러더니 그 푼 때문에 스타가 돼버렸네요. 지금 그 푼을 갖고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 푼에 본인의 사진까지 넣은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감사합니다. 작년 봄. 담임을 맡았던 유행선 선생님. 선생님이 자리만 배우면 돌변하는 말관량이들. 어우, 이슥한 모습이에요, 이슥한 모습. 사고 뭉치 아이들을 단번에 잠겨울 묘화는 없을까. 그 해답은 돈은 크게 부름뜨고 최대한 무서운 표정으로 사진 찍게. 선생님이 너희들 때문에 그 푼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애들이 막 웃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야 되셨나요? 사실은 제가 원조가 아니거든요. 어떤 그 푼을 보고 거기서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보고 좀 따라했습니다. 흔히 이분이 원조. 그 푼이 세 번. 지켜보고 있다 그 분의 원작자가 맞습니까? 네, 제가 바로 원조입니다. 원조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약간 좀 문구를 바꾸던가 했었어야 하는데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똑같이 만드니까. 화나네요. 원조 쿠폰의 위력. 학생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자. 잠을 마음대로 못 자요. 왜요?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아니,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죠. 저는 앞에서 이렇게 덜덜덜 떨었어야 해요. 자, 등기 조회할 만한. 그래, 원조는 달라도 뭔가 크게 다르다. 지친 아이들에게 상큼한 비타민 같았던 그 플레이어. 미적이 카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1집은 인터넷에 마구 돌아다녔는데 지금 두 번째 극품 같은 경우는 제가 원천적으로 봉쇄시켰거든요. 지금 아마 이게 첫 방송일 겁니다.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어떤 방송이세요? 여기 있거든요. 원조 전대식 선생님의 두 번째 야심장. 과연 재수 없다? 이 교육적이라는 오해는 맛이 수험생 모두가 단번에 합격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편애는 없다. 반 아이들 모두들 챙기는 섬세함까지 느껴지니 아이디어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한 수위라 하겠습니다. 그 분은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학생들 간의 일종의 교감이니까 그 분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저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서 아이들이 저한테 다가오기도 편했고 제가 아이들한테 다가가기도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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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회원님 앞에서 해주셨지gelafa Así expunge Xi . Mechanic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